오토 세일즈 마스터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에서는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나면 다이아몬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 중에서 샤론 가는 사람의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확률이 우리 전체 승급자 중에서는 비율로 보면 제일 낮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꼭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물러났다가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한 번 시작을 하면 최소한 열 번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생각이 점점 점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얘기해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로얄 크라운 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인데 6개월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 번 가서 들어봤더니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컨택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할 때는요 100% 가능한 그런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00%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말 100% 가능하지 않지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확률이 낮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